안녕하세요. 청산별고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산에 다니시다 보면 가을이나 겨울쯤 다른 식물들은 다 잎이 떨어지고 다 갈색인 세상에 산속에서 이렇게 파란 고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뭘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고치는 유리산납, 유리산루의 나방이라는 나방의 고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방보다는 유충이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충은 지금 보시는 고치처럼 연두색의 유충이 되겠는데 상당히 굵어요. 엄지손가락 굵기로 상당히 기다란 유충들을 이런 나뭇잎에 붙어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유리산루의 나방의 애벌레가 되겠고요. 유충이 되겠고요. 지금 이 고치에서 고치를 열어보면 이 안에는 번데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형태로 겨울을 나다가 변태를 통해서 유충이 되고 유충은 다시 변태를 통해서 완전한 나방이 되는 거죠. 나방은 약간 날개색이 색깔이 노란빛이 살짝 도는 갈색이고 날개 위아래, 대칭으로 든 위아래에 동그란 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 있습니다. 총 4개죠. 한쪽에 두 개씩 그런 형식으로 나 있는 산누의 나방의 고치입니다. 고치. 상당히 예쁘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아, 그 산누의 유리산누의 나방의 고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산누의 나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나물이자 약초를 찾으러 왔는데 보이질 않네요. 꼭 찾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제 잠도 설치고 나왔는데 아마 찾게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리산누의 나방 고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